월간 11호 광고 속 좋은 중국어 1. 수레가 산 앞에 이르면 길이 있는 법이고, 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토요타 차가 있다. 2. 난 당신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3. 부모님을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시다. 4. 금 집, 은 집 모두 나만의 안락한 집보다 못하다. 5. 하루빨리 반점을 내리세요. 여드름을 남기지 마세요. 서둘러 퇴근하세요. 오래 머무르지 마세요. 6. 파리로레알. 당신은 충분히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7. 때려라, 통쾌하게 때려라. 많이 때려야 이길 수 있다. 8.mir 친구의 일n이 , 아이다. 다이 ll CHAI WUI 8. 일 분 늦게 귀가하는 것이 영원히 집에 못 돌아가는 것보다 낫다. 9.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창의 유리를 끼우세요. 10. 새해 새 마음 신선하고 새로운 즐거움.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코카콜라. 10. 새해 새 마음 신선하고 새로운 즐거움.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코카콜라. 11. 만약 첫 수업을 받고 이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수강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불어로 말해야 합니다. 12. 만약 이 수업을 듣고 싶은데 수업을 찾기 전에 못하는 거 취향을 지켜낸 수 없습니다. 단, 비슈 용 파이이 쇼 시비 여자, 나 어디가 좋아? 니 시황워什么? 니 시황워什么? 남자, 우아하고 유쾌하고 예뻐서 좋아 시황니, 요야, 콰이러, 요 메이 리 시황니, 요야, 콰이러, 요 메이 리 여자, 너 지금 요러메이 나이차 말하는 거야? 니 시 사이 쇼 요러메이 나이차 아? 니 시 사이 쇼 요러메이 나이차 아? 남자, 니가 바로 내 요러메이야 니就是我的 요러메이야 나이차, 전 요러메이를 좋아합니다 나이차, 워시황 요러메 나이차, 워시황 요러메 13. 전화는 그만하고 자주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부모님이 기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자랐나 생각해 보세요 고향으로 가세요 그곳이 바로 진정한 집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시다 예다 오르고 이주 회자, 회자 회 라이러 찰시 쬐 창 회자 칸 칸 예다우 루귀쬬 회자, 회자 회 라이러 찰시 쬐 창 회자 칸 칸 예다우 루귀쬬 14. 비가 많이 오네요 비 오는 날 초콜릿과 음악은 참 잘 어울린다고 하죠 도브, 부드러움을 즐기세요 15. 차오미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적 느낌과 우아한 스타일로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超美,总是很与众不同,永远都会有自己非常独特的艺术气质和优雅的风格. 바람은 형태보다 우아하다, 자유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은 제가 추구하는 것과 아주 닮았습니다. 风,雅,旅行,自在于心.跟我自己个人的追求非常相似. 저는 유엔유엔입니다. 처음에는 인연을 만나게 하고 인연을 잘 맺어줍니다. 我是远远.超美,让缘分可见.让我远远. 我是远远.超美,让缘分可见.让我远远. 16. 체내의 수분은 18일마다 한 번 바뀝니다. 身体中的水,每18天更换一次. 身体中的水,每18天更换一次. 水的质量,决定生命的质量. 우리는 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만 대자연으로부터 가져올 뿐입니다. 자연의 알칼리성물, 농부산천. 17. 그것의 유일한 단점은 시간당 100km를 달릴 때에도 뒷좌석에 앉은 장모님의 잔소리가 여전히 들린다는 것이다. 18. 여기서 모집. 외모는 젊고 아리따운 소녀. 18. 생각은 성인 남자처럼. 일처리는 성숙한 여인처럼. 일은 당나귀처럼. 19.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다. 19. 자동차에게는 비상시 쓸 수 있는 부품을 준비해 주셨지만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20. 나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중이다. 계속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20. 하나의 따뜻한 손길. 한 번의 변화하는 결심. 우리 함께 서로 손과 마음을 꼭 잡아봅시다. 21. 누가 인생은 한길로 끝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했는가? 그건 또 너무 재미없잖아. 21. 나는 창의력으로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바로 스스로가 도대체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결단력이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 좀 보고 싶다. 22. 나는 창의력으로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23. 나는 창의력이 있는지, 더욱더 힘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강한지. 22. 남자, 이렇게 늦게 퇴근하세요? 여자, 네. 남자, 제가 배워드릴게요. 여자, 고마워요. 아, 이것도요. 남자, 이거 치아에 아주 좋아요. 자, 다 됐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여자, 당신도요. 남자, 헤이. 여자, 그거 당신 껌이에요. 네, 네. 헤이, 네가 이다. 네, 네. 헤이, 네가 이다. 네, 네. 헤이, 네가 이다. 네, 네. 데이 다. 무설탕 껌이다. 치아에 대한 관심은 곧 당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다 우탕口香탕, 광아야치, 금관신니. 남자, 그녀가 내일 올까? 안 올까? 23. 우리는 세계와 당신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24. 우리는 모든 여정에 편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24. 우리는 당신의 꿈이 더욱 멀리 날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더 가깝게 합니다. 25. 우리는 꿈이 더욱 멀리 날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더 가깝게 합니다. 25.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26. 우리는 당신의 기대가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26. 당신의 꿈이 비상하길 응원합니다. 27. 당신의 꿈이 비상하길 응원합니다. 28. 당신의 꿈이 비상하길 응원합니다. 29. 당신은 진작에 알았다고 말합니다. 29. 당신은 진작에 알았다고 말합니다. 29. 당신은 진작에 알았다고 말합니다. 30. 당신은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30. 당신은 진작에 알았다 라는 이 세 글자가 얼마나 값비싼 건지 30. 당신은 진작에 알았다고 말합니다. 30. 당신은 진작에 알았다고 말합니다. 30. 당신은 진작에 알았다고 말합니다. 30. 당신이 진작에 알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챗을 열고 지갑 30. 전문 재테크 플랫폼 80.rows preocup 31. 계산арт 사항 rails 위해 준비한 재산관리 플랫폼 위채 재테크 당신이 바로 재테크통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진작에 알았어야 합니다 25. 당신은 늘 사람들을 잘 보살핍니다 당신은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질서정연하게 정리합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바쁘고 보람차게 보냅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당신은 이미 매우 대단합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만끽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히 맛보고 천천히 음미하세요 이따금씩 생활 리듬이 느려져도 괜찮아요 인생은 마치 이 밥 한 그릇과 같아요 당신이 잘하면 그도 당신에게 잘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제 자정에 따라 Zero년 1970Sих을 들어 redig present 당신은 저의 삶마оздPA永 altar destroy 당신은 이런식의 몸을 매우 좋아합니다 당신은 레배esaut OK Who willibel 당신이 잘 문제할 것입니다 당신의 Katherine regardless 당신은 원로를 고 owners 당신이 잘 할เว?! 당신은 좋은 음악을 Hoe symbol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우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당신이 Propereder 당신은 Wiikan скорее 그렇습니다 당신이 좋을 일도cker 당신의 맛있는 충분히 봐요 당신을 zodr gesch일 수 lor합니다 잘 드시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3분간 압력을 유지하며 행복한 10분의 삶을 누리세요. 26. 시간이 정말 빠르네.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내가 어릴 때의 모든 순간을 기억한단다. 27. 시간过得真快. 이转眼就长大了. 记得你小时候的每一个瞬间. 28. 시간过得真快. 이转眼就长大了. 29.记得你小时候的每一个瞬间. 내가 흥분하며 앞으로 기어갔던 것, 열심히 내딛었던 첫 걸음, 입을 열어 말했던 첫 한 글자, 엄마를 기억하고, 29. 스스로 이를 닦고, 스스로 밥 먹은 걸 배운 것도 기억한단다. 30. 내가 작은 도우미가 되어준 것도, 온 가족의 재롱둥이가 되어준 것도 기억한단다. 30. 记得你兴奋的往前爬,努力跨出的第一步, 30. 开口说的第一个字,妈. 31. 记得你学会自己刷牙,自己吃饭, 31. 记得你成为小帮手,更成为全家的开心果. 31. 记得你兴奋的往前爬,努力跨出的第一步, 31. 开口说的第一个字,妈. 32. 记得你学会自己刷牙,自己吃饭, 32. 记得你成为小帮手,更成为全家的开心果. 31. 记得你第一次的不舍,记得你调皮饭下的小过错, 32. 记得你第一次的不舍, 33. 记得你调皮饭下的小过错, 그래서 넌 강인함과 용감함, 그리고 희생하는 법을 배웠지. 너와 함께 행복한 어린 시절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너와 함께 행복한 어린 시절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단지 끈기있게 고수하는 것만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모두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 28. 당신은 90년대에 태어났다. 당신은 막 교문을 나섰다. 아직 이별의 아픔을 추스릴 경황도 없이 곧바로 사회의 큰 흐름에 발을 들였다. 29. 당신은 90년대 부딪혀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이것은 당신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시작이다. 당신은 용감하게 책임지고 과감하게 일을 헤쳐나가는 지우링 허우 젊은이이다. 하늘 끝까지 용감하게 부딪힌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 가치관이다. 당신은 용감하게 책임지고 과감하게 되어 있어. 널 용감한 세상이 당신의 인생 가치관이다. 당신은 용감하게 책임지고 과감하게 되어 있어. 당신은 용감한 세상이 당신의 인생 가치관이다. 29. 당신의 하나하나가 전부 다 비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생각은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릴렉스는 철저하게 자유로워야 합니다. 쉬울 틈 없이 바쁘지만 가끔씩이라도 스스로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추구하는 것, 그것은 꿈이 피어나는 흔적입니다. 유연하고 꿋꿋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놀랍고 즐거운 일들을 체험합니다. 매 한 걸음의 삶은 모두 아름다워야 합니다. 모든 경험은 가치가 있습니다. 조신이는 당신의 걸음마다 함께합니다. 30. 좋지 않은 것은 밤을 넘겨서 남겨두지 않아요. 환경이나 혹은 공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라면요. 제 피부에는 바로 문제가 생겨요. 30. 좋지 않은 것은 밤을 넘는 거였지요. 30. 나는 바쁘고,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도 저 피부가 안지게 좋지 않을 때, 제 피부에는 바로 문제가 생겨요. 40. 내가 것이 아는 일이 없고, 바람을 넘는 거였지요. 40. 나는 누구를 넘는 거였지요. 41. 나는 배드로 감각 trump을 넘는 거였지요. 42. 나는 피부가 안지게 좋지 않을 겁니다. 42. 나는 피부가 안지게 좋죠. 마치 아무 일도 안 생긴 것 처럼요. 그런데, 그냥 아침에 사용한 이 작은 송핀, 일찍睡을 때 피부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무슨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냥 아침에 사용한 이 작은 송핀, 일찍睡을 때 피부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무슨 일은 아무것도 없죠? 저에게 다시 대학생을 연기하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도전하고 싶은 건, 연기가 아니라 피부 상태예요. 이 작은 갈색병이 있다면, 전 정말 자신 있어요. 叫我再演大学生啊! 我最想挑战的呀! 不是演技,而是肌肤状况! 有了这个小宗平, 我非常有信心! 叫我再演大学生啊! 我最想挑战的呀! 不是演技,而是肌肤状况! 有了这个小宗平, 我非常有信心! Good! 再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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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再见!